5분의 힘이 이 정도일까요? 세븐의 서울 단독 콘서트 티켓이 예매 시작 5분 만에 전석 매진됐습니다. 티켓 가격과 총 좌석 수가 1만 2천 석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하면 5분 만에 세븐이 거둔 매출은 7억여 원에 이릅니다. 오는 4월 7일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 경기장에서 열리는 이번 콘서트는 세븐의 마지막 국내 무대가 될 예정이어서 팬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는데요. 세븐은 단독 콘서트 이후 일본 활동에 돌입하고 이어 미국으로 건너가 첫 싱글을 낸 뒤 정식 프로모션을 시작합니다.